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59강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not until 구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 예문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기본 개념을 좀 익혀볼게요. 첫 번째 예문을 한번 지격을 해보시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두난노우니까. 뭐를 알지 못합니까? the blessing of health. 건강의 축복을 알지 못하죠. 틸은 until과 같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건강의 축복을 알지 못한다는 건데 자 이거를 갖다가, 이 틸은 물론 until이랑 같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not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뺍니다. not을 이렇게 앞에 써요. 그리고 이 until과 틸이 이끄는 이 문장 있죠. 얘를 또 이렇게 not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not until 또는 till 그리고 we rose it 이렇게 써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not이 앞으로 나갔죠. 그럼 뭐만 남아요? we do know the blessing of health 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때 부정 앞에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도치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do가 먼저 오고 we know가 됩니다. do we know.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the blessing of health에요. 이렇게 쓰이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부분을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서라고 해석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 건강의 축복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not until 구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알려드릴 게 뭐냐면 여기 밑에 공간 확보를 지우면 얘가 강조 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조 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강조 틀을 쓰면은 it is 하고 뒤에 이렇게 that이 오겠죠? 이 not until we lose it을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it is 하고 that 사이에다가 얘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조 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강조되는 거죠. 얘를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뒤에는요. 아까 전에는 이렇게 도치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정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We know the blessing of the house를 써요. 물론 여기다가 둘을 쓰게 되면 강조가 되겠죠.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조 틀에서는. 해석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건강의 축복을 알게 된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it was 있죠? 그리고 뒤에 that이 있죠? 강조가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그가 나에게 경고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뭐가 됐다? became aware of. 인식하게 된 거죠. 뭐를요? 그 위험을요. 만약에 얘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it was와 that을 지워버리게 되면 여기가 do I, do가 아니죠. did죠. did. did. did I become이 되겠죠. 아시겠죠?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또 우리 또 패턴 문장들 살펴보므로서 좀 복습하면 자, it was 또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that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나의 크레디트 카드를 잃어버렸죠. 자, 밑에도 또 it was가 있고요. that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미팅이 열렸다. 밑에는요. it was하고 that이 없죠? not until yesterday죠? 어제가 돼서야 비로소 자, 이 강조용법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도치가 일어납니다. 어제가 되고서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문서의 가치를 자, 그 다음에 she was not aware of his presence 나는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었다. 뭐 할 때까지? 그가 네, 그녀의 바로 근처에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그가 그녀의 바로 근처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는 not until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원래 문장 그대로를 쓴 겁니다. 여기는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똑같이 이것도 강조 틀이죠? it was하고 that입니다. 그쵸? 아, 이 줄라이의 끝 바로 7월의 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런던으로 가게 됐죠. 런던에 도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he did not think of his future profession 프로페션은 직업인데 뭔가 좀 이렇게 이 많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그런 전문 직업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미래의 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할 때까지? 그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미래의 직업을 생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not until라고 그쵸, not until 그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씨앗이죠. 어떤 씨앗? 그가 뿌렸던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male flute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도치가 된 거죠. 조동사 디드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 다음에 it was 하고 또 여기 대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뜨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알았죠? 아니, 봤죠? 뭘 봤습니까? 땅을 본 거죠.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it was 또 나왔네요. 그죠? it was 다음에 이렇게 대시 있죠. 그래서 그가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기억했다. 뭐를요? 아, 그 책을 놔두고 왔던 것을 집에 그 다음에 또 it was 이고 또 대시죠. 내가 그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아, 아이고 아이가 아, 예, 이게 내가 그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생각이 났단 얘기죠. 내 약속이. 여러분, 이거는 좀 한번 볼게요. remind 다음에 a, of b가 나오죠? 예, a라는 사람에게 b를 상기시키다죠. 그런데 얘를 수동태로 쓰면 a가 앞으로 오게 되고 b, p, p, p가 되죠. remind, did가 되고 그리고 of b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a는 b를 생각해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엑서사이저 1번 보시면은요. 이 아인스테인이라는 사람이 did very badly in school은 뭐예요? 이게 학교에서 성적이 나빴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의 스쿨 마스터 스쿨 마스터는 뭐예요? 교사를 말합니다. 교사, 이제 티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교사들은 생각했죠. 그를 어떻다고 a very stupid sort of child이에요. 매우 바보 같은 종류의 i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it was 나오고 that이 나오죠. not until 강조된 거죠. 그가 14살이 되고서야 비로소 그는 드러냈다. 그의 수학적 재능을 됐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이게 솔직히 어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좀 고급 구문인데 반복적으로 저와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이게 좀 쉽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it was 또 이 박스 쳐야겠죠. it was 하고 that 어디 있을까요? that이 강조 연급이니까 that이 여기까지 있네요. 그쵸? 예, 그리고 강조되어 있는 이 not until 구문이 상당히 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해석하면 그림자죠. 바로 숲의 그림자. 숲의 그림자가 크립트는 이제 기는 거죠. 크립에 그쵸? 슬금슬금 이렇게 기어가는 거. 숲의 그림자가 멀리 기어간 거예요. 뭐를 건너서? 바로 호수를 건너서. 그쵸? 그리고 그 어두워지는 그 워럴스 그 물들은 그쵸? 어떻습니까? 스틸 여기서는 형용사로 고요한이죠. 고요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숲의 그 그림자가 멀리 그쵸? 어디 너머로? 바로 호수 너머로 그렇게 멀리 기어 나오고 어두워지고 있는 어둡게 하는 그 물들이 고요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는 내키지는 않는 거죠. 릴럭턴트니까 우리는 내키지 않지만 어디로 간 거예요? 일어나서 그쵸? 로즈 라이즈의 과거형이죠. 일어나서 그 접시들을 어디에다가 둔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두고 그리고 Start on our 홈월드 journey 바로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죠? 레디쉬 파이어니까 이제 어떤 불그스름한 그러한 불이죠. 불 노을 뭐에? 노을이죠. 노을 선셋이니까 노을의 어떤 불그스름한 불길들이 war dying dying down 이니까 없어지고 있는 거죠. 비하인더스 우리 뒤편에서 그리고 미스트는 옅은 안개죠. 옅은 안개는 여러분 스틸이 훔치다의 뜻도 있지만 얘가 무슨 뜻이 있어요? 얘가 크립이랑 같은 뜻입니다. 슬금슬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옅은 안개는 살며시 움직이는데 그쵸? 얘가 요령 같대요. 요령같이 요령같은 이 미스트가 슬금슬금 움직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에 지금 스틸링 앞에 워가 생략이 돼있네. 그쵸? 선 이 the reddish fires of the sunset 이 war dying 다운 하듯이 여기도 war stealing 하는 거예요. 유령처럼. 그래서 슬금슬금 기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아 이 valleys below 그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타났죠. 뭐가 은빛 달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도취된 거죠. 인 더 스카이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동사 주어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은빛 달이 나타나는 거죠. 하늘에 그런데 그것은요. presently는 곧이에요. 곧 곧 뭐가 됩니까? 바로 황금으로 황금 색깔로 바뀌는 거죠. 되셨죠? 아 이거 너무 긴 문장이었고요. 넘어갑니다. In my youth 나의 젊은 시절에 나는 읽었죠.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나래의 법이죠. 뭐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를요. 대디어라고 즉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갈망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To run 배우고자 하는 갈망과 호기심 때문에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행했죠? 뭐 때문에? 그 여행이 나를 즐겁게 Amused Amused 해 줬기 때문에 여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To get material 어떤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료예요? Would be of used to me 나에게 유용할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생각이 나지 않았대요. 그렇죠? 대디아에 대한 생각이 이 시 가주어입니다. 이 대디아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떠오르지 않았대요. 대디아의 내용은 뭐예요? 나의 새로운 경험들이 Were having an effect on me 나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었대요. 그 다음에 It was 하고 That이죠. Not until whom 강조되죠? 오랜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비로소 나는 알게 된 거죠. 어떻게 그것들이 나의 인격 성격을 형성했었는지 그렇죠? 그런 나의 새로운 경험들이 그거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됐다는 얘기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 되셨죠? 예 요정도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59번은 4번까지 밖에 없네요. 4번 까지 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60강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이것도 조금 좀 난해합니다. So while you are actually over the mountains 너가 산들 위에 있는 동안에 산들인데 산맥이죠. 그러니까 산맥 그렇죠? 산맥 위에 실제로 있을 때 있는 동안 너는 보는데 nothing but 이죠? nothing but 뭐예요? only죠. only 오직 뭘 봐요? amazing of 거죠? amazing은 뭡니까? 미로 같은 그렇죠? 미로 같은 산뽕우리 산등성이 그리고 이 걸리는 작은 협곡들 그리고 크래그는 이제 울퉁불퉁한 바위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들만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리즈하고 또 이 대시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죠? 강조용법이죠. not until 강조되는 겁니다. 너가 그 산맥을 네 뒤에 떠나고 떠나고서 그리고서 아 looking back at them 그것들을 되돌아 볼 때야 비로소 되셨습니까? 이제 산 위에 산맥 위에 있었잖아요. 산맥 위에서 이렇게 거의 내려다본 거죠. 그때는 산뽕우리 산등성이 작은 협곡 울퉁불퉁한 바위들 이런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산을 너 뒤로 하고 비하인드 유 너 뒤로 하고 떠나서 그것들을 다시 되돌아 볼 때야 비로소 비로소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네 앞에 어떻게 그 어떤 순서로 그것들의 아주 장엄한 매그니피션트한 순서로 그것들이 네 앞에 서 있어요. 렌지 비하인드 렌지인데 렌지는 산맥이죠. 산맥 뒤에 산맥 뒤에 산맥 뒤에 산맥 이렇게 막 산맥이 중첩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아주 장관의 순서로 네 앞에 그것이 딱 서있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리즈하고 대 또 강조형법이죠. 바로 오직 그때만 얘가 강조되는 거죠. 그때만 너는 어떤 위전을 갖게 되는데 어떤 위전이에요? 로키 산맥 그 자체에 대한 장관의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라는 거죠. 아시겠죠? 산맥 위에가 아니라 산맥을 떠나서 그것들을 되돌아볼 때 그때의 그 산들이 네 앞에 아주 장엄한 순서로 서있고 산맥과 산맥이 막 중첩되어 보이고 그때만이 로키 산맥 그 자체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쉽지 않았는데 아무도 59번까지 잘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60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